나야. 나 왔어. 나 왔다니. 오빠. 유진이가 돌아온 거야. 어렸을 때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면서요. 서진아. 유진이. 궁금해요. 이거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. 좀 이상해. 낯선 사람 와서 돌아다니고.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.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많다. 저 누구냐고. 걱정할 거 없어 오빠. 이제 내가 다 보살필 거니까. 얼마나 일 기다려왔는데. 잊어 왔어? 저 여자. 제 진짜 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정도. 네. 그리고 엄마. 뭐. 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